이렇게 통ωνunes에서 여기 서울구 동법원 열시 10번 재판 있습니다 뭐하러 가요 거기? 우리 살인미수사건, 항소심재판 하겠습니다. 재판에 뭐하러 가요 거기서? 뭐해요? 저는 동욕사에요, 동욕사. 오늘 잘 될 것 같아요? 네, 대선 다하겠습니다. 뭐 받아들여줘요? 귀엽대요? 원심을 유지하나요? 새로운 사고, 새로운 증거 없으니까 아마 일심 유지할거에요. 귀각 하나만, 귀각. 그래도 다 했으니까, 잘되면 좋죠. 영년에 내려가야 돼. 이야, 이겹지. 오늘 선거 안하죠? 2주 후에 선거할거에요. 선거할때는 간단하니까. 그때는 혼자 오세요. 아 네. 오늘 처음 해요. 서울구동부분. 오늘 파이팅! 파이팅 하세요. 아 네. 그니까 아 네. 어 네. 아 네. 스테! ấn 도전을요 좋은 하루 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여기 어디요 어디요 보내고 proام 20시 4시 10시 10시 5시 아 나 긴장 많이 오 긴장 많이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다음은 경제입니다 이미 끝났어요 나이기 때문에 근데, 제 선언에 맞춰서 제 선언은 제 선언이 안되고 이랬 assists 제 선언이 쉽게 말해서 제 선언언은 제 선언이 된 것 제 선언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라, 이라 팔아누라!